공병호 TV의 공병호 3야당과 힘을 합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히게 됩니다 여당이 공수처를 먼저 처리하려 하는 데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조국 중심의 전국, 이른바 조국 전국을 공수처 전국으로 전환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법안을 서둘러서 무리하게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또 이런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정파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모략과 계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은 전국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을 매사를 정치공작처럼 처리하는 데 익숙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을 두고 여당답지 않은 그런 정치공격 차원의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나무라고 싶습니다 왜 공수처 법안이 필요한가? 왜가 참 중요하죠 무슨 일이든지 반대파를 설득하기에선 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뜩거릴 수 있어야 됩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그들은 납득할 만한 여당은 납득할 만한 정부는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여당은 정부는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나 그 다음에 설득을 갖고 반대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악용될 소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여당은 설득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죠 왜 만들어야 하는 데가 확실치 않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냐?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맹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을 의심하고 걷는 사람들은 저위를 갖고 있다 다른 저 양반들이 어떤 엄흉한 그런 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공수처 법안 신설의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이 힘을 빼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도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기 시작한 법안이 바로 공수처 법안입니다 공수처 법안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일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은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지 못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두 가지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수처 법안입니다 첫 번째 뭘 만족시켜야 되냐? 모든 종류의 제도개혁은 헌법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특히 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된, 특히 행법과 관련된 그와 같은 중요한 그런 제도 변경은 헌법의 정체성 수호에 합당한 제도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권력의 남룡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기초와 토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높은 것이 아니고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재산권,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야 제도개혁이 합리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그냥 높다가 아니고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계약인 그런 것을 왜 검찰개혁안이라고 표장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공수처가 국민 일반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없지만 아주 없습니다 반면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편익은 제로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그런 종류의 계약인 겁니다 단순히 매우 높다는 수준은 아니고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특정 수사 사건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파워와 권한과 영향력을 허용하는 그런 종류의 제도개혁입니다 제도개혁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큽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재량권을 왜 더 큰 것을 다시 공수처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은폐하고 싶은 권력형 비리 즉 청와대 주변의 대형 권력형 비리는 얼마든지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맹령하에서 그냥 은폐되거나 덮어지거나 없는 걸로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조국 비리 사건은 공수처 체제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은폐될 수밖에 없는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역으로 대통령은 정적이나 반대편을 탄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데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안은 위헌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공수청의 수사권과 기수권을 모두 줘가지고 검찰을 제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근대 행사법의 대원칙인 검찰기소 독점주의를 전제했던 헌법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 검찰, 공정위, 상설, 특검, 청와대 민정수실실 감찰, 총리실 감찰, 감사원 감살 또 하나를 왜 만드냐 이야기 왜 대통령의 직할 부대와 비슷한 감찰기관을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공수처법안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소지를 많이 허용하는 제도다 이야기 모든 권력기관은 선의를 가진 인간이 또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연 소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 군소, 야당 세계와 합쳐가지고 야합을 통해서 제1야당인 야당의 반대와 다수의 국민이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